꼬마쏠 남자 아이돌이 그렇게 좋아? 뭘 좋아? 카메라 끄셔 야알 티카가 번하고 싸늘하다 하아.. 싸늘하다.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. 깻둔다! 아 완전해! 나 죽어! 예뻐 온 거다! 받기만 먹으려고 했는데.. 페인트가 같이 티프로 컷장장치고.. 먹은 거까 받기만 먹으려고 했는데.. 현대까지 같이 내려가버렸어.. 마메! 컷터 컷터.. 오늘 공장을 9시 이후로 전장사연이 오시면 안 받을 것 같고.. 현대가 많아서.. 네 알겠습니다.. 네 감사합니다.. 네.. 내일 대화 결과 나오겠네.. 그냥 자야겠다 여보 기다리지 말고.. 자야겠다..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? 집안에서 거리두기를.. 물도 이름 썼나가지고 나만 먹고.. 방금.. 아니야 또 몰라 이렇게 다 했는데 음성일지도.. 이게 음성이잖아.. 음성인데로 문제가 있어.. 이게 음성이야.. 사기라고.. 근데 또 PCR 해가지고 음성이라고 나오면 또 그건 확실한 음성이니까.. 음성이면 좋겠다.. 와.. 아파.. 너 호두는 먹어야 돼? 호두 먹으니까 어때? 맛있어.. 너 열 많이 나는 날 맞아? 약 먹어서 좀 나아졌어.. 좀 나아졌어.. 귀여워.. 안녕! 하이.. 하이.. 이거 다 쓸 거야.. 응.. 빨리 들어가 있어. 같이 행동해 보시지? 또 똑같이 행동해 보시지? 난 보고 있어. 또 남자 아이돌 보면서 침 흘려 보시지? 내가... 내가 혼자 침 흘렸어. 남자 아이돌이 그렇게 좋아? 왜 좋아. 남자 아이돌이 그렇게 좋냐고. 왜 좋아. 표정을 왜 이렇게 좋아? 너 확대하지 마라. 표정을 왜 이렇게 좋냐고. 너 놀리느라 좋은 거지? 속상해. 협박하는 거야? 방금 말한 거 똑같이 해봐. 나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. 방금 말하고 똑같이 말해봐. 그렇게 자신 만만하며. 알려보느라고. 알려보. 카메라 끄셔. 카메라 끄셔. 너 다시 말해봐. 플라케드가 너무 많이 생겼다니까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그게 중요해. 그게 왜 중요해. 아픈 게 중요하지. 블랙헤드도 나중에 관리하면 없어져. 핸 한 번 생기면 모공을 주고 가는 거야. 아니야. 꼬부가 줄까? 원, 투, 참, 참, 참.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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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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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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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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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한번만 더 해봐. 참, 참,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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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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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여긴 영영이 방, 여기 봉고 잣. 영영은 여기 작은 화면에 갇혀있고 봉고가 여기 바람이 있어.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너 지금 핀 사이즈 침대 혼자 쓰고 나 지금 여기 요가 매트 깔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.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. 내가 실컷 침대 자리 양보해줬더니 말을 이런 식으로 해? 참, 참. 너무 귀여워. 응. 어깨으로 쓱 하는 거 보여줘. 너무 귀여워. 바비 바비. 하고 싶은 거 하얀 봐도 돼? 난 가까이 갈 때, 너 가만히 있어야 돼. ㅎㅎㅎㅎㅎ 이거 미친농가 봐 어? 이때 또라이야 한 번만 더 이게 뭐야? 정상인데? 아 또 몰랐어 뭘 알아? 난 아버지 형아야 똥 싸네 아하 혼내보네? 아하 여쭤가? 귀여워 아이 꼬막혀 아이 나는 자유야! 오 그쵸? 응 아이 잘했다 고생하십시오 귀여워 아이 꼬막혀 우와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아 응 아멘 아멘